지난주에 우리 퇴직연금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연금은 다층으로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층이라는 거는 마늘 따자를 써서 다층입니다. 그래서 여러 층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퇴직연금보다 가장 기본적으로 1층에 준비해야 되는 게 국민연금이에요. 그래서 국민연금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거예요. 혹시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 노인민곤율이 가장 높다는 걸 혹시 아세요? 완전 몰랐어요. OECD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의 여성 노인민곤율, 남성 노인민곤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젊었을 때 그렇게 일을 많이 하는데 정작에 은퇴하고 나서는 가난하다. 이게 아주 문제가 되는 건데요. 그래서 오늘 가장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될 퇴직연금에 이어서 우리 국민연금과 다층연금 제도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도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결국엔 내 돈입니다. 그래서 내 돈을 잘 관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방송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정말 은퇴할 때쯤 되면 내가 정말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제는 돈 걱정 안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실상은 사실 집 한 채 있기도 힘들잖아요. 융저도 이제 안 끝나고 퇴직하는 경우도 있죠. 네, 저희가 좀 이렇게 노후 자금을 잘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런데 저는 이 방송에 앞서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과도한 목돈에 우리가 짓눌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요. 10억이 필요하다, 20억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간혹 하는데 그런 얘기들에 너무 현혹되면 그 돈을 모으지 않아서 내가 노후에 피폐해지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던 로버트 머튼 교수는요. 은퇴 시점에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은 자산을 축적해서 큰 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은퇴전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고요. 행동경제학자인 리처드 탈러 박사는 노후 자금에 대한 인식을 월 생활비의 개념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10억, 20억의 개념이 아니라 매달 그날짜에 꼬박꼬박 꽂히는 월 생활비의 기준으로 적응한 바 있습니다. 필요한 자금의 총액으로 목표 금액을 정하는 것보다는 월 소득으로 목표를 정하는 게 좋겠다. 두 경제 석학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죽을 때까지 필요한 돈을 한 번에 모을 방안을 생각하기보다는 매달 일정한 생활비를 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는 게 더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뭐 꼭 큰 돈을 모으는 게 아니더라도 고령인구의 고민은 내가 어디에서 일을 찾아서 돈을 벌 수 있을까? 그 전에 생활비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들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득 대체의 유리라는 말이 있는데요. 내가 이제 급여 생활을 하면서 평균적으로 받았던 급여가 있을 거잖아요. 지금보다 앞으로 더 높아지겠죠. 두 분의 아나운서께서는. 근데 통으로 쳐서요. 내 근로기관의 전체의 평균 금액의 몇 퍼센트가 은퇴 후에 연금으로 나오느냐. 이걸 소득 대체의 유리의 개념이라고 보는데 이 소득 대체의 유리의 개념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소득 대체의 유리의 개념 속에서 내 연금의 월액이 어느 정도 대체를 하고 있느냐. 이걸 보시는 게 좋겠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금융 상품이 연금입니다. 자신의 연금 수준을 먼저 확인해 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목돈을 가지고 있고 부동산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은퇴 후에 가장 중요한 건 생활 수준의 유지이기 때문에 이 연금 수준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연금을 어디서 확인을 해보면 좋을까요?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회사에 가서 은행에 가서 확인해 보는 게 가장 좋은데 그러려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그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우리 금융감독원에 통합연금 포털 들어가서 내 연금 조회를 하시면 가장 깔끔하게 한 번에 끝낼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만 하시면 3영업일 이내에 여러분들이 가입하신 연금에 대한 모든 것들, 국민연금에서부터 모든 것들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내 연금 조회, 여기에서는 모든 연금 정보를 다 조회할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일단 국민연금, 내가 가입했으면 국민연금에 대한 조회 그리고 퇴직금을 연금으로 바꾼 퇴직연금에 대한 조회 그다음에 연금저축으로 우리 세액공제혜택 매월 1월 달에 연말정산을 해주시면서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연금저축에 대한 거 그리고 사립학교 교직원 같은 경우에는 사학연금 그리고 주택연금 등의 연금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본인이 수령하는 연금액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인지를 또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런 수치도 나와 있으니까 이런 사이트는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보니까 또 노후 재무설계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그게 이제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설문조사를 토대로 한 이제 개인이나 혹시 부부가 노후의 최저생활비의 적정 수준을 어느 정도 체크해 놓은 거예요. 이 금액과 내 연금액을 한번 비교해 보면 적정 수준과 내가 지금 현재 가입하고 있는 연금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를 또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좀 내 연금 조회로 연금 내용 등을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일단 구체적으로 내가 이제 얼마나 필요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요 건강한 몸이 있기 때문에 퇴직 후에도 새로운 일자리에서 은퇴 전처럼 큰 돈은 아니어도 계속적으로 수입을 늘려가는 거 이런 자세가 가장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평생직장 그리고 무은퇴관 뭐 이런 것들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월 생활비를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그중에 제일 뭐 일도 좋지만 그중에 제일 가장 인생의 기본적인 은퇴 생활의 기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국민연금이라고 저는 단연 손꼽아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대표님도 항상 얘기하시지만 사실 국민연금만으로 살아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이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온리 국민연금은 굉장히 리스크하죠. 그래서 국민연금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1988년도부터 꾸준히 국민연금을 가입하셔서 지금 내고 계신 분들은 200만 원 가까이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40만 원에 못 미치는 용돈연금처럼 받으시는 분들도 거의 대부분이 또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연금은 우리 올림픽 할 때 1988년도에 도입이 됐어요. 소득 대체율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70% 그러니까 내가 평균적으로 직장생활하면서 받았던 평균 금액의 70%를 국민연금으로만 대체해 주겠다 이렇게 국민연금이 시작이 됐죠. 근데 뭘 계산하지 못했을까요? 국민연금이 계산하지 못한 게 있겠죠. 지금 이렇게 출산율? 출산율? 이렇게 사람들이 오래 살 줄 몰랐습니다. 계속 계속 받고 있습니다. 죽지 않고 받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지속적으로 고갈될 위기에 놓여있는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 사실 소득 대체율이 70%로 시작을 했다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요즘은 내면서도 이걸 내가 나중에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갈이라는 단어가 붙어있는 거고 좀 불안하죠. 그리고 이제 아까 방금 전에 유미정 아나운서가 말씀하신 대로 출산율이 급감하기 때문에 낼 사람은 적고 받을 사람이 많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그리고 이런 고령화가 유리 없이 빠른 속도로 일본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연금은 고갈될 수 있다. 그런데 국민연금공단의 이야기에 따르면 임의 가입자 수가 10만 명을 돌파한 상황 그리고 계속 매년 큰 폭으로 임의 가입자가 늘고 있다는 것은 좀 기이한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임의 가입자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국민연금 가입자는요. 네 가지로 제가 요약해 드릴 수 있는데 지금 이게 두 분처럼 사업장 가입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사대보험에 포함된 국민연금을 내고 계신 분들이 사업장 가입자입니다. 그래서 사업의 종류,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 저도 국민연금 가입자입니다. 회사에서는 사장이지만 저도 국민연금 가입자고요. 그다음에 저희 직원들도 사대보험을 그렇게 내고 있죠. 그러면 얼마를 내냐? 내 급여의 9%를 낸다. 그런데 9%를 내 돈으로 다 내냐? 아니면 사업장이 4.5%를 내주고 본인이 4.5%를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 가입자가 있어요. 회사는 다니지 않은데 소득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은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사람들은 지역 가입자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가입자들은 재산 수준이나 소득 수준에 비례해서 이렇게 지역 가입을 하고 있고요. 임의 가입자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소득은 없어요. 소득은 없는데 그래서 소득이 없기 때문에 가입자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국민연금공단에 자진 신청해서 가입 신청하시는 분들이 이미 가입자 그리고 이미 계속 가입자가 있는데 납부한 국민연금이 어느 정도 있다. 그러면 그분들은 임의로 계속 가입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현재 수입이 없고 사업장 가입자가 아니고 지역 가입자가 아니더라도 내가 10년은 채워서 60세부터 받겠다 하시는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이미 계속 가입자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국민연금의 4가지를 좀 알아봤는데 사실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가 아까 이미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직장인들은 내가 못 받는 거 아닐까 걱정을 하는데 이 괴리는 뭐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국민연금도 재테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국민연금도 이렇게 돈을 내면 이게 사회보장 체계이긴 합니다만 수익률을 또 계산 안 해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해보니까 2018년 기준 국민연금 평균 수익비가 한 1.6%에서 2.9배 그러니까 내가 낸 돈 대비해서 많게는 2.9배 이게 사실 저소득자일수록 혜택은 더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국민연금은 왜 그러냐면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연금액을 올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개인연금보다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또 더 안전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는 것 자체가 일단은 금리보다는 좀 더 세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이미 가입자들이 더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측면도 있을 것 같고 또 국가에서 운영하니까 그만큼 좀 안정적인 측면도 있지 않을까요? 포인트를 정확히 잡으셨어요. 금융회사가 망하면 우리가 외국계 금융회사도 들어왔다가 나가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되시고 간판도 자주 갈고 그다음에 또 어떤 회사에 팔리기도 하고 합병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라는 끝까지 여러분들의 돈들을 지켜준다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연금은 일단 기본적으로 국가가 지켜주는 연금이다, 사회보장책이다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속에 들어가서 기본생활비를 유지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국민연금에 이미 가입을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또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번에 사적으로 얘기해 주셨는데 독일은 세계대전 와중에도 연금을 지급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국가는 이렇게 퇴직연금은 사적연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국민연금은 진짜 국가에서 지켜주는 연금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챙겨서 이게 우리가 70%, 80% 소득대체로 돼서 행복하게 우리의 노후생활을 윤택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건 좋겠지만 그런 수준은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에 대해서 나라에서 책임져 주겠다는 의지로 지금 가지고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너무 불신하지 마시고 국민연금을 믿고 가입하시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애국심이 뿜뿜 올라오는 것 같아요. 정말 국가만한 곳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이렇게 좀 국민연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공단에서도 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해요. 네, 국민연금에서 대국민 처음에는 65세 이상만 노후준비 서비스를 이렇게 해줬어요. 그런데 2012년부터 우리가 이제 다 해드리겠다. 전 국민을 상대로 다 해드리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노후준비 지원법에 따라서 국민 모두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후준비 서비스 국민연금공단에서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참고하셔가지고 나도 국민이기 때문에 국민연금도 받아야 되지만 노후준비에 있어서 전문가의 컨설팅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도 10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노후가 걱정되고 은퇴설계가 필요하신 40, 50대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시간 내셔서 국민연금공단,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에 가셔서 노후준비 지원법에 따른 노후준비 서비스를 한 번 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들이 응대해 줄 테니까요. 이런 부분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노후 준비를 위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저희가 알아보고 있는데 국민연금 외에 또 챙겨야 할 것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국민연금이 1층이라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퇴직연금이 2층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한 번 정리해보면 2012년 7월부터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기억나시나요? 급여가 확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와 내가 투자를 책임지는 확정기여형 그리고 IRP 계좌 이렇게 해서 제도화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갖다 목돈으로 받지 말고 연금으로 받으면 세제 때까지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나중에 이거를 급한 일 때문에 큰 돈 필요하다고 무턱대고 빼쓰지 마시고 이걸 연금으로 받아서 세제 혜택까지 받으시는 퇴직연금의 관리도 꼭 필요하니까 잘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기반으로 해서 2층에 퇴직연금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2층이 일단 쌓이게 되겠죠. 그걸로 아까 우리 방송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월 생활비를 한 번 계산해 보시는 거예요. 소득 대체율이 70% 내가 지금 수준의 한 70%를 유지한다면 국민연금이 한 15에서 20% 그 다음에 퇴직연금이 한 10% 그러면 한 30% 정도는 직장생환만 60세까지 열심히 해도 채워지는 거죠. 그러네요. 나머지 부분을 이제 어떻게 채워나가느냐 이 부분을 이제 한층 한층 쌓아서 생각하는 게 지혜롭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이야기 쭉 들어보니까 계획적인 접근이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한편으로는 사실 국민연금 그리고 퇴직연금만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 게 현실이에요. 그렇습니다. 한층 한층 쌓아온다고 해서 제일 좋은 거는 일단 건강관리 잘해가지고요. 저는 은퇴설기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건강관리 잘해서 60세 정년 맞을 때까지 그리고 만약에 정년이 연장돼서 65세까지 근무할 수 있다면 근무만 하면 4대 보험에 가입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되는 거고요. 퇴직금 안 건들고 열심히 쌓아놓으면 그 위에 퇴직연금이 쌓여져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너무 힘들다. 그리고 애드 키워야 되고 지금 아파트 융제도 갚아야 돼서 너무 힘들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여력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건강관리 잘해서 그리고 자기 개발 지금부터 하셔가지고 정년 맞고 난 이후에 월 생활비를 지금부터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은 거죠.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한 80세까지 연장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를 대비한다면 지금부터 연금 저축이나 연금보험 같은 것들을 하나씩 가입해서 들어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관심을 가져볼 만한 게 바로 개인연금입니다. 개인연금은 연금저축 보험이 있어요. 연금저축 보험이 있고 연금저축 신탁이 있고 연금저축 펀드가 있습니다. 이게 은행 보험 증권회사에서 다 연금저축 세제 혜택이 가능한 연금저축을 다 지금 다루고 있는데요. 그 이름이 조금 다릅니다. 보험회사에서 판면 연금저축 보험 은행에서 하는 것은 연금저축 신탁 그리고 증권회사에서 하는 것은 연금저축 펀드 그리고 나머지 일반 연금보험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두 상품이 비슷해 보여가지고 혼동할 수 있지만 세제 혜택이 달라요. 내가 가입을 해서 보험료를 내고 있는 가운데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아니면 내가 내는 가운데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열심히 보험료를 낼 때는 혜택이 하나도 없다가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혜택이 있느냐에 따라서 세제 적격과 세제 비적격으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세제 적격과 세제 비적격은 어떻게 되는지 조금만 더 비적격이라고 해서 나쁜 상품이 아니고 적격이라고 해도 좋은 상품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연금을 내고 있으니 이 낸 연금을 1년에 한 번씩 정산해서 세금을 공제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게 세제 적격이고요. 그 다음에 나는 혜택 안 받고 나중에 연금 받을 때 자체를 좀 세금을 좀 깎아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세제 비적격 상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연금저축 보험이 세제 적격 상품의 가장 핵심입니다. 가입자의 총급여가 1억 2천만 원 이상이면 연간 3백만 원이고요. 연간 1억 2천만 원 미만이면 4백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세액 공제율은 총급여 5천 5백만 원 초과면 13.2%고요. 해당 급액 이하면 16.5%를 적용받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 연금 보험은 말씀드린 대로 세제 비적격 내가 아무리 보험료를 열심히 내고 있다고 하더라도 나라에서 세금 혜택 하나도 안 주다가 나중에 받을 때 세금 혜택을 주는 거예요. 연금 수령 시에 연금소득세 내지 않아도 됩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연금저축 보험과 연금보험은 그렇게 구분하면 좋겠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가입하고 계세요 혹시? 국민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말고 개인적인 사적연금은 어떻게 가입하고 계세요? 없어요. 이제 가입할 때 참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퇴직연금은 퇴직하는 그 나이에 수령이 가능한 건데 연금저축 보험은 수령식에 있는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거예요? 45세 이상이면 본인이 언제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45세 이상 아무데나... 그리고 내가 만약에 말씀드린 대로 근로가 연장됐어요. 65세 정년을 막고 만약에 그만뒀는데 한 10년 정도 근무를 더할 수 있어요. 어떤 회사에서. 그러면 내가 연금을 굳이 받을 필요가 없겠죠. 월급 받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75세나 80세까지 연기시켜버려요. 그러면 금융회사는 돈이 하루만 있어도 이자가 쌓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도 이렇게 조정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작은 금액이지만 혹시 지금 가입하는 금액이 있다면 나중에 연금 붙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지금 대표님이 저희한테 개인연금 계획 물어보셨는데 혹시 대표님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그렇죠. 세제적격과 비적격 상품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저도 연말정산 받아야 되니까 연말정산 받기 위해서 세제적격 상품을 연금저축펀드로 지금 가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적격 그러니까 비과세 상품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제 변액연금을 가지고 나중에 10년 이후에 내가 나중에 큰 돈을 받겠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붙고 있습니다. 변액연금이란 말 많이 들어봤는데 그게 말씀하신 세제 비적격? 네. 세제 비적격이고요. 같은 의미인가요? 액수가 그러니까 연금저축에 해당하지 않은 모든 연금보험은 다 세제 비적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냥 흔히 우리 보험회사나 금융회사에서 연금 이거 가입하시는데 세액공제 혜택 없는 비과세 혜택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모든 금융 상품의 연금은 세제 비적격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비적격이라고 해서 비적격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나중에 세금을 나중에 감면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겠습니다. 사실 근데 연금 상품도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어떤 점을 유의해서 고르면 좋을까요? 일단은 금리가 처음에 지금 금리가 계속 낮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금리가 변동금리로 이동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게다가 확정적으로 금리를 보장해 주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금리가 아무리 떨어져도 이것만큼은 보장해 줘라고 금감원에서 각 보험회사에서 지시를 내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최저 보증이율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금리가 떨어져도 그 최저 보증이율만큼은 무조건 보장해 줘라 해서 최저 보증이율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율이에요. 어떤 보험회사는 최저 보증이율이 다른 회사에 비해서 높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금리, 지금 현재 변동금리의 금리를 가지고 좋은 상품이다 나쁜 상품이다 이렇게 비교해 보지 마시고 제 생각에는 최저 보증이율을 가지고 비교해 보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보험 가입하실 때는 최저 보증이율이 몇 퍼센트인지 이걸 꼭 따져보셔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보험회사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 네, 각기 다 개별적으로 자율성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최저 보증이율만큼은 적용할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최저 보증이율은 꼭 적용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비교해 검토해 보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뭔가 제 느낌에는 그렇게 많이 줄 것 같지 않아요. 좀 많이 주는 편인가요? 과거에는 6%, 5% 이렇게 최저 보증이율을 잡아주는 데도 있었어요. 그래서 함부로 보험 지금 깨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은 1%대 만약에 마이너스 금리가 되더라도 1.3% 정도는 잡아주겠다 해서 그렇게 최저 보증이율을 하고 있는데 지금 또 1.3%가 그것밖에 안 해줘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앞으로 세월이 지나서 일본처럼 마이너스 금리가 됐을 때 그때라도 해놓을 걸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한 재무전략이 연금에 대해서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좀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연금 상품 중에는 좀 금리가 붙는 게 있고 투자 수익이 붙는 게 있는데 이건 어떤 차이죠? 아까 우리 유미정 아나운서가 말씀하셨던 변액연금 보험이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금리로 불이가 되는 연금이 있고요. 변액, 액수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돈을 연금으로 넣었어요. 넣는데 그 연금이 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막 주식에도 들어가고 채권에도 들어가고 부동산에도 들어가겠죠. 그래서 펀딩을 대가지고 계속적으로 돈이 불어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가입하는 게 변액연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잘 되면 고수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잘 안 되면 또 책임은 나한테 간다 라는 점을 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투자는 항상 양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액연금 보험은 본질적으로 연금이기 때문에 아무리 투자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된다 하더라도 원금은 보장이 되니까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뭘 선택해야 될까요? 자기의 어떤 성향에 따라 다른 건가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두 분의 제가 보기에 성향상 제가 유민정 아나운서께는 그냥 연금 저축을 좀 열심히 해서 연금 저축? 안정적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공부를 좀 더 하셔가지고 이제 어떻게 공시 이유령의 상품을 한번 가입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저요? 두 분 다 변액연금 보험이랑은 좀 안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또 가입해놓고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가 되면서 계속 신경 쓰이고 이게 한 20년 동안 30년 동안 넣어야 될 돈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막 너무 신경 쓰이고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병원비가 더 돌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가더라도 여러분들은 그냥 최저 보증이 어느 정도 되고 공시 이유령의 상품 그리고 두 분 다 제가 개인적으로 권해드리고 싶다면 연금 저축을 좀 먼저 시작하셔서 새해 공제 혜택을 연말정산으로 좀 받으셔라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이렇게 국민연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조언 한 마디 부탁드릴게요. 10억이 필요하다, 20억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 있는데요. 거기에 너무 주눅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작 제가 지금까지 퇴직 예정자를 약 7만 명 정도 만났는데 10억의 현찰을 가지고 퇴직하시는 분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대신에 매월 그날짜에 꼬박꼬박 내가 숨질 때까지 나올 수 있는 연금 월액처럼 월액 꼬박꼬박 받으시는 그런 연금 재무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소득 대체유을 감안하셔서 앞으로 내가 퇴직 후에도 매달 그날짜에 연금이 꼬박꼬박 나올 수 있게 준비하시는 그런 전략을 잘 세우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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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